오늘은 골로세서 2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전인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죄사 안 받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천국에서 우리가 살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인들에게는 반드시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는 참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방황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다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또한 얻게 되고 상처받고 아프고 줄이고 목마르고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거쳐할 곳을 마련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돼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간다. 그런데 사람이 나아가는 방향에는 동서남북 좌와 우와 앞과 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또한 위로 하늘을 향하는 그러한 방향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되 우리가 양옆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좌우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을 하면서 나아가는 방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앞뒤가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그러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앞을 향하여는 믿음으로 또 좌우를 향하여는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또 위를 향하여서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러한 믿음과 소망, 사랑 바로 믿음으로 앞으로 좌우로는 사랑하면서 위로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태도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향이 있는데 뒤로 또 방향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 쟁기를 잡고 있는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우리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또 후회를 하면서 어떤 회한을 가지고 이러한 상처받은 기억 속에서 뒤를 돌아다 보는 것은 마치 로세처가 소돔과 고모나를 바라보지 말고 소화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뒤를 돌아다 보면서 소금기둥이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바라보고 또 소돔과 고모나 내가 살았던 과거를 바라보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는 뭐냐 하면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뒤를 가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늘 감사하는 자세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부모를 통해서 나를 낳게 하시고 선생님을 통해서 나를 교육받게 하시고 또 교회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그 주위에 많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오늘 추석 감사절을 맞이하고 또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잠시 감사함을 뒤를 생각하며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다. 시성 괴태는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은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한 토스토 에프스키 러시아의 시성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두 발 날린 동물이라 이렇게 칭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그동안의 많은 감사함을 은혜를 끼쳤던 사람들에게도 감사함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참 가치가 떨어지는 그야말로 동물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한 번 주인에게 충성하면 주인이 죽어도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거의 70일이 지나서 발견이 됐는데 그때까지 주인 옆을 지키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산을 타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미국에서. 그만큼 주인에 대한 충성도는 다시 말하면 감사함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특효약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에만 또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 들고 힘들어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또 불안증에 걸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소화불량도 생기고 편두통도 생기고 변비도 생기고 탈모도 생기고 그야말로 각종 각양의 그러한 심장질환, 뇌질환, 암질환에 이르기까지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이 없으면 불평과 원한과 미움과 시기와 쟁투가 우리 마음속을 차지하게끔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디아나 대학교의 상담심리학 교수팀 조수아 브라우너와 조엘 웡 교수팀이 정신건강에 감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10년 동안을 연구를 했습니다. 약 300명의 건강상담을 요청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대부분이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호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10년 동안을 이렇게 쭉 통계를 내면서 세 부류로 나누어서 이렇게 조사를 한 거예요. 3개월 기간을 딱 추려서 한 팀은 감사할 사람이 생각이 나거든 감사할 편지를 쓰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한 팀에는. 두 번째 팀에는 내가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그 마음에 내 심리적인 상태를 한번 기록을 해보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팀은 그냥 건강상담만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또 내게 상처 준 자나 또 내 받은 이러한 상처의 아픔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건강상담만 해주었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감사의 편지를 쓴 그룹에서 우울증이나 불안증에서 남을 입은 그러한 프로테이지가 훨씬 탁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효과라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과연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얼마만큼 우리의 삶을 차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상태 특히 정신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 또 영적인 건강 그야말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전인적 치유와 건강을 위해서 가장 탁월한 투표약이 뭐냐 바로 감사를 실천하는 거예요. 감사를. 구체적으로 감사할 제목을 매일 쓰는 습관이 있다거나 또 내가 감사해야 될 대상에게 편지를 써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해로운 감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래서 감사한다는 그 마음의 상태가 궁극적으로 감사 자체가 건강을 유발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감사함으로 인해서 내게 해로운 부정적인 생각 미움의 생각 원망의 생각 이러한 씀뿌리가 나를 해약을 건강을 해치는 이러한 것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게 했다는 겁니다. 감사 자체가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안한 생각, 염려하는 생각, 또한 두려운 생각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예방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그러한 놀라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구에 참여했던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다 편지를 썼지만 그 편지 받을 자에게 편지를 붙인 자는 약 20%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단지 감사의 생각을 노트에 적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사하라니까 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감사를 할 때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판티란 말이에요. 판티. 판티란 말은 all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everything, 모든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범사의 모든 사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수동적으로 감사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형편을 내게 주셨는가? 내게 아주 불합리한 것,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사고와 같은 이러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러한 사건, 사고들 이러한 것들이 왜 내게 왔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조건 감사해보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나중에 보면 그 범사의 감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나중에서야 알게 된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미워하고 내게 손해를 가져던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죠. 원수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한 그런 법이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있어요. 그러나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허락하신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누가 보곤 26장 27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더니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태도가 된다. 여러분 내게 해를 준 자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친 자 이런 자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속에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우리는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도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한 채로 상대방을 모욕하고 상대방에게 네가 나에게 이러한 해를 끼쳤으니까 나는 두 배를 너에게 주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게 되면 이러한 전쟁과 싸움이 더 극대화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손해가 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지만 억울함에 대해서 절대 변명하거나 호소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몽둥이를 때리고 침을 뱉고 차찌개 때리고 했지만 그러나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침묵하셨다. 시오페 하셨다. 시오페라는 그 말 자체가 잔잔한 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부적인 환경에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시오페 평안하셨다는 거예요. 잔잔하셨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숙명하는 태도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크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참 그야말로 핍박을 받으신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바로 그가 창에 찔리시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시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그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종하셨던 예수 크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때에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에 아들이 되리니 그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 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신 적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뭐 저주하신 것도 많이 욕을 하신 것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이거 여러분 잘 분별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당한 그러한 모욕과 권한을 다 참으셨어요 하나님의 숙명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상들을 채찍을 꺼내서 내어 쫓으셨다 이거예요 환전하는 책상들을 다 들어 엎으셨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러한 복음사역과 치유사역과 축사사역에 대해서 발제불의 힘을 빌어서 한다 마귀의 힘을 빌어서 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진노하신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금세 내세 사심이 없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다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이러한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바른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운동장이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자는 잘라내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무조건 그냥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경고하고 그 다음에는 또 교회의 직분자들이 가서 얘기하고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못된 어떠한 교리라든가 교회를 파괴하는 분녀를 일으키는 알렉산더와 후메노와 같은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장질에 썩어가는 암적인 존재라고 해서 그들을 내어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범사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파하는 것 우리가 기도는 뭣 때문에 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결과 거룩함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 이겁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함과 유익함으로 성경 말씀으로 또한 가르치는 것 선한 일에 능력있게 하기 위해서 양육하고 훈계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이것이 설사 듣기 싫어하는 것이 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얘기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그러한 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유익한 그 결과는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뿐만이 아니라 그 평정심을 유지한 그 결과로 인한 것은 지속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그 연구진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의 편지를 쓴 사람이 편지를 쓴 순간에 우울증이나 불안증에서 해방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약 4주가 지나서 우울증에서 그때 비로소 호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나서 비로소 두드러진 해방과 치유가 정신적인 건강상태가 바로 되는 그러한 결과가 3개월이 지나자 효과가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 감사 몇 번 했다고 해서 내 우울증이 나아지고 내 불안증이 사라진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더 감사의 효과는 더 두드러지게 강력하게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즉시 회개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금방 잊어버리고 또 세상 속에서 마치 돼지가 먹은 것을 토했다가 다시 또 토한 것을 먹은 것처럼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나중에서야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깊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옥토밭이 되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숙이 심어졌을 때 그것이 올라오는 시간이 걸리고 열매를 맺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런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알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주의여름으로 추가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감사할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났는가 그래서 뇌를 갖다가 MRI로 찍어봤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의 뇌를 그랬더니 뇌의 이 전두엽 이 전두엽 피질에 그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밝게 비춰지는 MRI 결과가 나왔다 이거야 그것은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쪽 부분이 활성화됐다 여러분 전두엽이라는 게 어떤 결발은 마치 엔진과 운전대와 브레이키와 같아요 여러분 엔진이라는 건 뭘 말해요 우리 삶에 있어서 추진력을 말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추진력이 생기는 거예요 도파민 호르몬이 분비되는 겁니다 감사할 때 또한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그것은 행복 호르몬이야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한 감사할 때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그거 뭐냐 서로 간에 유대관계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감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엔진과 같다 이겁니다 또한 운전대와 같이 우리 전두엽에서 하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를 자세하게 그 목표 설정을 바로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전두엽이에요 이것이 바로 추진력과 목표 설정 이것이 바로 감사할 때 우리의 전두엽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표 인생에 나아갈 향방을 바로 잡아주고 또 충동적인 것을 절제하는 브레이크가 바로 전두엽에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야 아 이렇게 하면 내게 중독이 될 수가 있어 이러한 약물이나 이러한 음식은 내가 조심해야 돼 이것을 판단하게 하고 분별하게 해서 그것을 제어하는 것이 전두엽이 하는 놀라운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전두엽이 좀 활성화되고 넓은 사람들은 참 인격이나 지식에 있어서 탁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가 넓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넓은 사람들이 참 모든 현명한 사람들 이제 뭐 철학자들이나 지식인들 보면 이마가 이렇게 좀 넓어요 왜냐하면 그게 계속 발달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은 또 다른 얘기지만 여하튼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뇌에 가장 중요한 엔진과 운전대와 브레이크가 절제할 때 절제하는 브레이크가 적절하게 잘 유지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게 된다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혜롭게 된다니까 그리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고 하는 사람은 이 전두엽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야 그냥 뇌 속에 있는 번영계 감정뇌만 활성화가 되는 거야 스트레스만 많이 받고 화를 내고 혈기가 많아지고 끝도 가면 핏대가 올라가고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 감사 많이 하세요 그러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을 늘 생각하고 감사를 한번 적어보는 이러한 습관을 가져요 바로 인디아나 주립대에서 연구한 결과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의 전두엽 현명한 뇌 지성의 뇌 냉철함의 뇌 그리고 절제의 뇌가 바로 전두엽에 있는 뇌가 활성화가 된다 이거야 감사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정신건강의 첫째를 감사함이 그만큼 탁월하다는 겁니다 불안증과 우울증과 여러가지 두려움증과 염려증과 이러한 것들에 고생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보라 능동적으로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할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감사를 누가 잘하나 얼마만큼 감사하나 앙케이트 이런 거 있더라고 문제지들이 그거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95% 안에 속하더라고 그러니까 5% 안에 속하는 거야 왜냐하면 성경대로 범사에 감사하니까 감사합니다 조금 안 좋은 일 있어서 내게 이렇게 일어난 게 미리서 뭐를 석으로 막을까 가래로 막는다 그런 말이 있죠 미리서 막아주는 게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러한 일이 내게 터진 게 나중에는 큰 유익이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큰일 날 뻔했어 그때 그런 일이 안 터졌더라면 진짜가 왔을 텐데 하나님께서 작은 거라도 터지게 해주셔서 내가 그것을 미리 막고 당시에는 좀 괴로웠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에 대해서 또한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감사는 정신건강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건강에도 좋은 역할을 준다 이거 탁월한 역할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때 이것은 캘리포니아 대학에 연구를 했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심장박동의 주파수와 뇌의 주파수가 공명을 일으킨다 공감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마치 마치 소리굽새하고 바이올린을 놓고 여러 대를 놨는데 소리굽새를 땡 치니까 같은 주파수가 있는 바이올린이 울린다 이거예요 소리굽새가 울린다 이거예요 공명대가 형성이 된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감사를 하게 되면 심장주파수와 뇌의 주파수가 공감을 일으키니 얼마나 조화를 일으키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엇박자가 나 보세요 심장에 부정맥이 나 보세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가슴이 뛰었다 안 뛰었다 죽을 수도 있고 언젠가는 이거 난리 나겠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근심이 꽉 차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하게 되게 되면 우리의 자율신경 속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니까 부교감신경은 어떤 거예요 혈압을 낮추고 박동수도 조금 안정시키고 변을 잘 보게 하고 소화기능을 촉진시키고 눈의 동공을 또렷하게 열리게 하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서 몸의 근육은 이렇게 이완되게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고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 몸으로 경직하게 된다 보니 몸을 부르르르 떨잖아요 그래서 뇌에 있는 혈액이 근육으로 모이다 보니까 이게 어찌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긴장을 하니까 그러나 감사하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심장박동과 뇌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니까 전두엽이 원활하게 활성화되고 혈액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오느냐 혈압이 낮춰지는 거예요 당뇨가 떨어지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소화기능이 좋아져서 소화도 잘 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면 소화불량증 걸린다니까 감사하면 소화불량증이 나은 거 지금 당장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환자에게도 감사를 좀 많이 하세요 이게 만성 소화불량증으로 고생하는 많은 환자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특히 보면 화병들이 다 있어 마음속에 응원해진 것들이 있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어려움이 있어 둘이 둘이 다 화병으로 오는 거야 같은 지원에서 그래서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이야 며느리에 대해서 안 좋은 것만 보지 말고 좀 감사한 걸 고마운 걸 한번 생각해 똑같이 며느리에게도 얘기해 주면 그 다음부터 이게 화해가 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감사의 효과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참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토피라든지 또한 자가 면역성 질환들이 알 수 없는 질환들이 너무나 많아 요새 자가 면역성 질환들이 아주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감사가 없을 때 불평과 원망이 내 마음속에 쓴뿌리로 있을 때 그것이 그냥 스트레스 호르몬을 쫙 분비하게 하는 거야 노아드레날린과 코티솔을 분비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박동이 뛰고 뇌혈관에 혈액이 이 근육으로 다 모여서 혈액이 감소하면 중풍에 걸리기가 쉬는 거예요 갑자기 협심증 심근경색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화를 내가 왜 이렇게 자꾸 화를 내나 자꾸 분노가 자꾸 생긴다 이런 사람은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꽉 차 있는 거야 큰일 난 거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때는 범사에 뭐하라 감사합니다 감사를 항상 뼈로 썩기야 돼요 뼈가 썩으면 피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뼈 속에서 피가 만들어지잖아 뼈가 피가 말라버려 생명이 마른다 이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바로 생명을 불려오는 특효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를 실천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건강도 회복되는 걸 확실하게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는 영적인 건강에 유익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건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죄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배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교통함이 어떻게 됐어요 회복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제 오늘 추수감사제는 감사절 때만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니라 1년 12달 추수감사절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은 형통할 줄 믿습니다 감사를 항상 고백하는 사람은 대인관계가 좋아지는 거야 놀라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0편 107편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감세대를 들이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 지로다 감사제는 무슨 제사입니까 구의하게 보면 화목제사야 화목제사는 뭐 저 번제나 속제제나 이런 것들은 순냥에 뿔 달린 거 이렇게 드렸지만 이 화목제모는 그런 게 없어요 암수를 구분하지 않아 그래서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나 속제제는 다 태워서 드렸잖아요 그러나 감사제는 기름만 콩판만 그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만 태워드려 나머지는 서로가 제사장이나 뭐 평신도나 누구나 다 같이 다 나눠먹는 거야 화합하는 화목제야 그게 바로 그것이 감사제로 드려지는 화목제라는 거야 바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드려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시와 참미와 신량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진 것은 바로 감사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기를 나눠먹고 서로 떡을 같이 떼면서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감사제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재물을 매일 드려야 되는 거야 감사의 재물을 드릴 때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자산화전서 5장 18절 말씀 읽은 대로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은 깎아 하는데 차고 흔들어 부어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줄을 높이리라 내 존재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한 감사하는 이유는 그분의 선하시고 인자심이 크기 때문이에요 역대상 16장 24절 말씀해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또한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열쇠가 바로 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감사 없이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의 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은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모든 자들은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복을 받기 원하는 모든 자들은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며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고 또 넘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호하는 나의 비난체시오 나의 요세시오 그러기 때문에 10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체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체시오 그 비난체에 들어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요세시오 나의 피알바이시오 나의 구원의 산성이신 여호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비난처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궁정 안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야말로 기도응답의 열쇠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래라 그래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뽀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물려줘야 될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큰 유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감사하는 습관을 늘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쏟으시고 그가 저주받음하여서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의에 대해서는 산자로 이길 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크리스도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독생자 같이 아낌없이 우려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몸을 찢기신 예수 크리스도의 그 사랑이 바로 우리와 안에 우리 안에 가하기 때문에 그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천만 번 억만 번 감사해도 모자라는 것이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모든 것이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주이시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는 크리스도의 그 사랑을 너무나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나댄 것은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들여지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우울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크리스도의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주여러므로 추간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만은 그러나 크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러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를 생활하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간합니다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늘 감사 감사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원수 앞에서 내 상을 차리시고 여호와의 궁정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도 예수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간합니다 그리하면 나의 모든 죄를 사시고 이제는 과거는 지나갔고 보라 새것이 되었다는 놀라운 은혜로운 삶이 바로 감사를 인식하고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각색 늘림에서 자육해되는 흑암의 권세가 따라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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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리라고 말씀한 것이미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에 풍성한 삶 생명을 누리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 건강이 넘치는 삶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놀라운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아멘